안녕하세요. 저는 축구선수 이상진입니다. 제 나이는 20살이고 공격 포지션은 모두 볼 수 있고 제 주발은 왼발입니다. 전 소속팀은 몬테네그로 이스크라 팀입니다. 3년 전에 그리스를 처음 왔는데 파나시나이코스, 레바디아코스, 아스테라스 트리플리스, 칼리세아 팀을 경험했습니다. 그리스를 다시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다시 그리스 온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. 새로운 팀, 새로운 도시, 동료들, 코치 감독님들, 코자니 팬분들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코자니를 정상으로 이끌겠습니다. 코자니 에로메...